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해 제가 성주와 청정주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영주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많이 외우신 주문입니다 이것을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서 한글로 번역해서 제가 한번 다시 외우겠습니다 하늘 땅의 영과 기 나의 중심 잡아주어 모든 일 진리대로 내 마음으로 통하소서 하늘 땅과 내 몸이 한몸이 되어 하늘 땅과 내 마음 바로 되게 하소서 언제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주문은 기도와 동시에 성립공부입니다 소태산 성전과 정산 성사께서는 주문을 외우고 공부할 때에는 항상 기본으로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정산 성사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기질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질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정기신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기질의 성리학은 사람을 구성하는 영기질이 어떻게 해서 하나로 묶어져서 하나로 뭉쳐져서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정기신이 흩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기질 사상은 전생 윤회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몸을 이루는 그 물질과 그 정 이것은 흩어질지라도 영과 키는 흩어지지 않고 종자 씨앗이 돼가지고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과 키도 모든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과 그 얼굴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처럼 영과 키도 다릅니다 자기가 사는 곳의 하늘과 땅 그리고 그 환경의 모든 자연환경의 기운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과 그 영과 키를 받는 그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넉넉한 지방에 사는 사람도 있고 사막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닷 가운데 섬 지방에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깊은 산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천지 기운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다 다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주 의문을 가지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은 업 이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업을 저장하고 있는 영과 키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전제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덧붙여 봅니다 생명이 소멸되면 어떻게 3세의 윤회가 가능하냐 여러분들은 모두 3세의 윤회를 믿고 계시죠? 그 3세의 윤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수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 숫자 수명입니다 수명이란 영과 기의 수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영기질 가운데 질, 몸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몸만 생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과 기도 생명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영과 기의 그 생명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수명이라고 이름 붙여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사람이 목숨을 다하면 그 몸은 지수화풍 4대로 흩어지게 됩니다 지수화풍 4대로 흩어진다는 이것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흩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수명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업이 후생의 생명체를 바꾸어서 그 존재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영과 기의 상태도 다를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명력이 다른 것처럼 수명력, 영과 기가 가지고 있는 수명력도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리공부, 마음공부 정도에 따라서 그 수명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 몸의 생명력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몸과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우주의 영기질을 받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영기질을 받는 것은 음향상승의 진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작용하는 것은 인과보응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영과 기, 땅의 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도, 천도라고 얘기하고 또 땅의 길을 우리가 지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은 천도와 지덕을 받아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불생불멸의 진리를 지탱하는 뜻에서 말리, 일만반자, 이치이자, 말리를 준다고 합니다 땅은 그 하늘의 말리를 받아서 모든 생명체를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말리와 만생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 사람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뜻을 받아서 땅의 뜻을 받아서 일을 한다는 점에서 일만반자, 업업자, 만업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업을 펼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리, 만생, 만업 이 셋이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소태산 성종께서는 이 셋이 하나 되는 진리를 네 가지 은혜사상으로 가르치십니다 소태산 성종은 천도와 지덕을 받아서 사람이 되는 것을 천지은으로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은 천지인을 받아서 부모가 주시는 부모은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게 하는 동포은과 법률은입니다 천도와 지덕을 받아서 사람은 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인자, 바르정자, 인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동포은과 법률은 나를 바르게 살게 하자는 것입니다 말리, 만생, 만업을 다른 표현으로 천도, 지덕, 인정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와 같은 위력을 얻는 것이죠 주문을 외우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론상의 진리, 즉 우주의 힘, 하늘과 땅의 힘의 맥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음향상성과 인과봉의 진리를 굳게 믿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이론상의 진리, 음향상성과 인과봉의 진리에 대한 굳은 믿음을 바탕으로 주문을 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주문은 성립공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의 신앙은 믿는 것과 있는 것을 동시에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욕망만을 달성하려고 주문을 외우는 것은 진리적 종교, 사실적 도덕의 훈련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미신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문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진리적 신앙의 틀, 사실적 도덕 훈련의 틀 안에서 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목적하는 일도 성취되고 진리를 깨달으면서 진리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태산 성종께서도 알고 믿을 것, 알고 행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대종경 변이품 16장을 참조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문을 외우는 것도 세 갈래 마음공부, 즉 삼합공부를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문정, 정할정자, 그리고 주문관, 주문행입니다 주문을 외우면서 내 몸과 마음을 본성자리에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할정자는 그걸 세운다,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외우면서 나의 본성과 우주, 자연과 세상의 모든 일을 바로 보는 것 이것을 주문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문을 외우면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음향상승과 인과 보응을 실천하는 행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문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주문을 외우면서도 세 갈래 마음공부, 즉 삼합공부, 삼합수행의 방법으로 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야망이나 야심을 성취하게 한 목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천지부모 동포법률원에 배은하면서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인과 보응의 진리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의 기도가 진리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문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일이 또 중요합니다 몸으로는 방탕하고 마음으로는 권모술술을 일삼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문을 외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미신이 되는 것이죠 같은 주문을 외우면서도 배은하는 사람 또 개행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미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문을 외울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어떤 일이 좀 된다 이런 느낌이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은 본인에게 해독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또 공부해 볼까요? 천지연기 아심정 하늘 땅의 영과 귀 나의 중심 자리 잡아줘요 천지연기 아심정은 하늘 땅의 영과 귀가 나의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아심정이라고 할 때 정할정자 정은 중심을 세워준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영과 귀 하늘도 영과 귀가 있고 땅도 영과 귀가 있는 것이에요 그 하늘과 땅의 영과 귀에 나와 통할 수 있도록 축을 바로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축이 세워져야만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 그 기운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한다는 것은 축을 바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영과 귀가 내 마음에 맥을 이어서 하나가 돼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기원하고 그 뜻을 세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의 진리를 받아서 땅이 만물을 자라나게 하고 사람이 하늘의 진리와 땅이 만물을 살리는 그 덕을 받아서 사람이 만업 즉 모든 일을 바르게 펼치게 해달라라고 기원하는 것을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늘과 땅과 나의 영과 귀가 하나의 축으로 맥을 입게 해서 일을 바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되겠습니다 천도 지덕 인정으로 그 축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에 동력장치를 전달하는 차축을 생각하시면 바로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만사여의 아심통 모든 일 진리대로 내 맘으로 통하소서 가볍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늘과 땅의 뜻과 어긋나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바꿔봐서 말하면 만사를 하늘과 땅의 뜻의 그 뜻대로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만사, 일만반자, 일사자 만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사람이 경영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경영하는 거예요 하늘이 직접 일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땅이 직접 일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틀을 잡아주고 땅은 그 진리를 받아서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늘의 진리를 땅을 통해서 실현하게 한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실현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결과적으로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이 만사, 일만반자, 일사자 이것이 만사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만업입니다 그래서 만사는 곧 만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경영하려 하는 그 만사, 만업 이것은 나의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뜻으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 영과 기의 축을 내 마음에 바르게 세워줄 때 만사, 만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은 자기의 욕심대로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행해야 한다 하늘과 땅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뜻을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왕들은 천명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천명인데 깊은 수행과 간절한 기독기태 얻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 하려는 일이 인과 보험과 음향상승의 진리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비춰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되돌아보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려는 일이 인륜사회의 질서와 보편적인 도덕감정에 맞는 일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나와 나의 가족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나라와 인류사회의 의미가 있는 일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법과 풍습에 어긋나지 않는 일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인격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모든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리에 따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비추어서 맞으면 대체적으로 그게 하늘의 뜻과 땅의 덕에 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음향상승과 인과 보험의 진리에 맞으면 하늘의 뜻이고 그것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욕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음향상승과 인과 보험의 진리에 맞는 일은 정당한 일이고 그것은 하늘과 땅의 뜻을 나의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천지여와 동일체 하늘 땅과 내 몸이 한 몸이 되어 하늘과 땅의 뜻을 받아서 모든 일을 그 뜻대로 경영하게 되면 하늘과 땅과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영과 길을 받아서 맥이 통하는 축을 세우고 하늘과 땅의 뜻을 내 마음으로 통하여서 경영하게 되면 하늘과 땅과 내가 한 몸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되는 것은 전통적으로 방원각 합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것은 원 즉 둥근 것입니다 땅을 상징하는 것은 네모난 것 즉 방 모방자죠 평평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세모난 것 즉 가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여러 곳에서 하늘은 둥근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둥근 것은 성스러움의 상징으로 되었습니다 이슬람 사원의 둥근 지붕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이죠 땅은 평평하며 사방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삼각형으로 표시하는 것은 평평한 땅의 기운과 둥근 하늘의 기운을 동시에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옥 지붕에도 합각벽이 있습니다 용머리 밑에 삼각형으로 합각벽이 있죠 양쪽 지붕을 이어주는 한옥의 마당 이것은 지방 땅이 평평한 것을 상징하고 마당에서 보는 하늘은 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천원 지방 인정 이것이 하나로 합하는 방원각 합도의 구조로 우리의 한옥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되는 사상에 대해서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 선생이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주문도 있습니다 궁궁을을이라는 주문입니다 궁궁은 하늘의 도를 말하고 을을은 땅이 하늘의 도를 받아서 만생을 펼치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늘 땅 사람의 합의를 바라는 주문인 것입니다 소태산 성종께서는 궁궁을을이 다름아닌 이론의 진리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영주를 외우는 그런 주문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늘기운과 땅기운을 동시에 받아서 존재하게 되지만 그것을 깨우쳐야만 진정으로 천지인 합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방언각 합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주를 외우면서 이러한 진리 공부를 한다면 주문의 위력이 훨씬 더 높아지고 기도의 위력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리를 깨우치는 정도도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 자체가 신앙이며 수행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아여천지 동심정 하늘 땅과 내 마음 바로 되게 하소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몸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를정 정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늘과 땅의 기운을 제대로 받으면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를정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영과 기가 나의 몸과 마음의 축을 만들어주고 나는 그 뜻을 바로 알아서 모든 일을 바르게 경영해서 결국 하늘과 땅과 내가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게 하려고 하는 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주문을 외우는 것도 이러한 신앙과 수행을 동시에 하는 원리로서 배워야 됩니다 주문신앙, 주문수행의 차원으로 주문을 외워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문수행에도 단전수행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의 기운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단전 즉 우주의 힘과 기운이 어리고 뭉친 곳 그리고 나의 단전이 하나의 맥으로 이어지는 것이 단전수행입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천단지전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과 나의 본성이 서로 맥을 이어서 그 힘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른 소원을 빌게 됩니다 바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이타의 내용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소원하고 바르게 일하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그대로 실행한다면 우주의 본성과 나의 본성이 하나로 되는 경지가 되게 됩니다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최성에 합하게 되는 그러한 경지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주를 외우는 주문신앙 주문수행을 통해서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최성에 합하는 경지에 오르실 것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주를 외우고